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기록관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받아온 풍산개 두 마리를 키우는데 드는 양육 관련 예산으로 한 달에 240만원 정도를 추산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 이를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까지 되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받아온 개를 키우는데 이 개의 양육비를 세금으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 개정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이 풍산개를 대통령 기록관에 돌려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대통령실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어가지고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이번에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달에 행안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해당 개정안에서 행안부 소속의 대통령 기록관이 대통령 선물 중에서 동물이나 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하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이 되어야 되는 동물이나 식물은 대통령 기록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키우거나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일에 대통령 기록관에서 하지 않고 개인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으면은 그 일을 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돈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런 법률 개정안이 튀어나왔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행안부가 이런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문재인이 김정은으로부터 받았던 풍산개 처리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풍산개는 문재인이 2018년도에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은한테 풍산개 한 쌍을 선물로 받아왔고 당시에 문재인은 이 풍산개들에게 곰이하고 송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직접 키웠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김정은이 주었던 이 개가 국가 원수들 간에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재인 개인의 반려견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재산이고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유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풍산개 두 마리가 물건이라든가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반려견이기 때문에 이 개들을 문재인이 퇴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을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견주인 문재인하고 떨어뜨리는 것이 맞는가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문재인 퇴임 당시에도 이 개 두 마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문재인 역시도 이 개 두 마리를 좀 데려가고 싶지 않아야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말이 좀 나오게 됐으며 실제로 당시에 문재인은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 측에서 이 풍산개 두 마리를 분양할 동물원이라든가 기관을 알아보는 듯한 이런 소식이 나와가지고 당시에도 이 개 두 마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청와대 측에서 이 풍산개 두 마리를 국가 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반환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아니 개가 물건도 아닌데 정치적인 이유로 키우고 있던 개를 내팽개 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고 또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이 풍산개들을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론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지가 필요할 때는 개를 데리고 사진을 찍고 별아 별짓거리를 다 하더니 정작 임기가 끝나니까 개를 무슨 물건 버리듯이 한다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튼 뭐 당시에 이 풍산개 거취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애견가로 알려진 윤석열 당시 당선인도 이 풍산개들을 자신에게 인계를 해 주신다면은 잘 키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동물을 볼 때 이게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을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것이 선물의 취지에 맞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풍산개는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이후에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여론을 의식을 해가지고 자인지 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곰이하고 송강이라는 풍산개를 양산사자로 데려가서 현재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 개 두 마리에 대한 양육비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는 것인데 사실 뭐 여태까지 개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키우던 개를 그냥 키우면 되는데 법까지 개정을 해가지고 이 개한테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며 더 황당한 거는 예산의 규모인데 대통령 기록관 측에서는 이 풍산개 두 마리를 양육을 하는데 첫 번째 안으로 사료비가 한 달에 35만원, 의료비가 15만원, 사육관리 용역비를 192만원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월간 총 242만원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예산을 짜놓았고 이 안으로는 사료비가 35만원, 의료비가 15만원으로 월간 50만원의 자체 비용을 휴산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 기록관에서 개를 받아와가지고 키울 경우에는 한 한 달에 242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냥 문재인이 그대로 키우면 관리 용역비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문재인 쪽에다가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에서 이와 같은 예산을 책정을 한 거를 두고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인데 그동안 전례를 보면 아무리 그 국가 원수관의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신물은 관리 비용을 따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당황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황당하다라는 반응인데 아니 대통령 기록관에서 양육비용을 계산을 한 것은 사실상 문재인의 의증을 전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 친화관계를 고려해서 공공기관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키우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비용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니 이거는 논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에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책정을 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 심성보 대통령 기록관장이 문재인의 알바끼 인사로 평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는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편을 들어왔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지난 6월 달에도 서해공무원 피사사건 관련해 가지고 유족 측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해당 요청에 불응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해당 소식을 보니까 문재인 측에서는 이게 법의 개정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풍산계를 대통령 기록관에 돌려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 측에서 이게 지금 사실인가 문재인 양산 사저에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문재인 쪽에서는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만일에 뭐 해당 보도가 사실이면 진짜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개 두 마리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라고 그렇게까지 다 세금으로 뽑아 먹으려고 하는 것인가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퇴임 후 대통령 예우라고 해가지고 비과세로 엄청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개 좀 두 마리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라고 그거를 전부 다 세금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좀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며 해당 소식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도 기가 막히다라는 입장인데 아니 자기 돈으로 사료비 내면서 키우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네티즌 역시도 좌파들은 돈 좋아하고 10원 한 잔까지도 나랏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거는 실제로 알아줘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아니 문재인이 지금 한 달에 받는 돈만 하더라도 1600만 원이 넘게 세금 한 푼 안 내고 받고 있는데 무슨 개 뒤치다 거리 좀 한다고 또 돈을 달라고 하는가 세금이 문재인 ATM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소식을 접하고 있으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 했던 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지금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 과거 문재인 청와대 시절에 문재인 부부는 너무나도 알뜰하고 세금을 아끼는 사람들이어서 제 사료비라든가 김정숙의 의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 자비로 쓰네 만에 이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이번 소식을 보면은 문재인은 그동안 애견인 코스프레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적어도 애견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